근데 일을 좀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도 2년 타셨는데 많이 타셨네요 장거리만 뛰어서 차 상태가 워낙 좋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아 이거 차가 제가 기억날 것 같아요 그때 신차 뽑아가지고 제가 남바 달아 드리지 않았나요? 아니요 차 한번 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아 중간에 바꿨어요? 네 중고차에다 번호만 샀어요 사장님한테 옛날에 아 그럼 신차로 옮겨갔네요? 네 옮겨갔다가 이제 일을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도 2년 타셨는데 많이 타셨네요 장거리만 뛰어서 차 상태가 워낙 좋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차값이 좀 아까 아쉬운데 사장님이 한 번에 다 몰아서 처리해 주시면 그렇죠 넘버하고 차하고 해서 그게 저기 수월하고 서류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준비됩니다 제가 어딜 좀 가기 때문에 아 다녀오세요? 네 네 그때 준비되고 하루 전날에 다 내일 준비될 것 같아요 하면 방문 약속 잡고 그렇게 저희가 방문 드릴게요 수원이시죠? 아 여기 동탄이에요 동탄이요?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서류 다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Kabbalani 피의지 wii 태의 Lake 오늘이 더 grille Budd fails 본 게 cord Episode 할머니 David 감사합니다.